올해는 내가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도 솔직히 정리가 안 돼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이야 솔직히 아빠는 이럴까 저럴까 계속 생각만 많아요 그 결단을 3월까지는 적어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다가는 확실하다 싶으면 두 발을 다 넣는 사람이야 뒤도 안 보고 근데 아직도 아리까리 헷갈리고 3월에 결론을 딱 내셔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크게 나오는 틀의 점서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빠 욕심도 많으시고 아빠는 아빠 혼자서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솔직히 좋아요 누구의 동업이라기보다는 나 혼자서 왜냐하면 조율이 아빠는 조금 힘든 사람이야 그 고집이 조금 별나기 때문에 그 조율이 조금 많이 힘든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때는 굉장히 인내해야 되는데 아빠는 한 가지를 두고도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갈래 있잖아 왜 우리 강가가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요 그런 아빠는 차후에 무엇까지도 생각을 해놓으시는 분이라고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게 맞다면 발을 넣을 수도 있지만 난 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빠가 좀 냉정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사업하기는 딱 좋기는 해 좋기는 한데 여러 명이서 섞이면 아빠의 의견이 100%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반절을 아빠가 스스로 깎으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해 그래서 올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는 있으나 안 좋지는 않으나 결국은 내 고집 때문에 잘못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는 격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23년 사이 하다 보니까 나름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는 데 자리 운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가장 열심히 했던 것도 기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 모든 시스템을 제가 다 터득하기 위해서 제가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데리고 배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이때까지 직장 생활만 하다가 거기 담근다는 게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나물만 먹고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 고기 먹으면은 체하듯이 배탈 나고 그런 생각이신 거 맞으시잖아 근데 올해는 나쁘지는 않으나 결국은 아빠 고집이에요 키포인트는 그래서 그걸 좀 내리시고 남과 진짜 어울려서 동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내 반은 진짜 깎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철투철미한 어떤 성냥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좀 유해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동업을 하던 나중에 혼자 사업을 하던 하시더라도 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게 조금 부족해요 왜 사람이 직원을 부리던 서로 격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엉덩이 두들겨줄 땐 두들겨줘야 하고 아닐 때는 야야 내 이놈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뭔가 일관성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이제 표현 같은 거에 조금 인색하기도 하고 근데 직원들을 부려도 그렇다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지 칭찬을 해줘야 더 잘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만 조금 조심히 가시면은 나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강직하면은 부러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なるほど